충부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. 이들은 단일 임금체계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이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일관하며 노조를 총파업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급식 노동자 대체인력 확충과 영어회와 전문강사 등의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하며 교육감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. 오늘 31일 총파업으로 학교 급식과 돌봄의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.